아려랑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이번 시간에는요 미친 주방을 탈출해볼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냉장고에 갇혔어요 그리고 제 몸땡아리가 뭐야 이거 딸기를 버려버렸어요 빨리 탈출해야 돼 알았어 친구야 빨리 탈출하자 어 방귀를 만든 친구가 만든가봐요 사과를 밟고 올라가자 어 여기 우유가 있네 친구들아 우유를 피해서 가자 아 근데 우유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냄새나는데 우유가 여기 있고 괜히 있네 1회 치즈가 녹았다고? 치즈가 녹았다고 치즈가 녹으면은 끈적끈적해가지고 닿으면 닿으면 이렇게 피가 다는구나 아 이게 피가 다는 이유가 아마도 치즈에 닿으면 끈적끈적해서 손에 묻으니까 그런가봐요 오 여기 구멍이 뚫려있네 점프레이에서 가면 되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걔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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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리가 냉동실에 들어갔구나 여기 그리고 얼음이 있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밟고 가자 이거 쌍쌍방가 맛있겠다 레인보우 쌍쌍방 맛있겠다 하하하하하하 밑으로 내려가면 레벨 보 미치 주방에 온걸 환영해 뭐 미친 주방 아 미친 주방 샵이 있네 오 뭐지 호잇 호잇 알았어 호잇 친구야 같이 점프해서 탈출하자 우와 엄청 크다 이거 근데 뭐지 어이 맞아 밑에는 휴지가 휴지 어 조심조심해서 가자 그럼 호잇 저건 뭐지 호잇 아 끝까지 왔는데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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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그 뭐야 뭐였지 뭐였지 친구가 휴지 이렇게 딱 내려가면서 휴지에 딱 댔는데 친구를 점프점프하면서 올라가려 했는데 저 떨어져 버렸다 호잇 졌어 호잇 저건 뭐지?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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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바나나? 바나나랑 커피를 피해서 가자 오케이 바나나가 왜 핑크핑크 돌고있지? 왜 핑크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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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프다 아프다 아파 응? 저전자? 저전자? 이건 뭐지? 으으으으으으흑 여리 신난다 우와 이렇게 타네 아 이거 시간이 되면은 여기에 도착하는구나 오 여러분 지금 밀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반죽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밀대를 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밀대를 이렇게 타면은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밑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살짝 움직여주면서 가면 됩니다 아니면 떨어지면은 우리가 반죽이 돼요 딸기맛주 안돼 푸딩이 흘렀어 뭐 푸딩 푸딩 맛있네 아깝다 오 야채 안사요 푸딩통 와 푸딩 아까워 내가 좋아하는 푸딩한테 오케이 푸딩 맛있겠다 나 푸딩 좋아하는데 하지만 푸딩이 가면 안된다 오 이거 뭐지 아 색깔의 보안이 초코푸딩이다 초코푸딩 맛있데 닿으면 아파 닿으면 아파 이빨이 썩어가지고 아픈 건가 캔이 굴러가고 있어 박자에 맞춰서 가자 이거는 빨간 캔이 가면은 앞으로 가고 파란 캔이 이렇게 아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다시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게 빨간 캔이 지나가고 초록 캔이 지나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얘네들이 갈 때 요쪽으로 갈 때는 함께 가는데 이게 나머지는 그냥 멋대로 가네 아 아 아 근데 뭐야 미쓰기 왜 미쓰기 칼을 피해서 가자 이거 칼은 이거 어렵겠는데 나 잘 안사요 이거는 어떻게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겠다 이게 하나 가고 하나 가고 하나 가고 하나 가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되고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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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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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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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방울을 밟고 가자 이쪽으로 가는거니 오 그러면은 여기 방울이 많이 나오네 방울을 타고 올라가자 가자 가자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살을 빼야하나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자 어 미끄러져 자꾸 어 방울이 미끄러져야 자꾸 어 어 어 야 방울아 저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네 그럼은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 어 이쪽으로 가 저기 박스가 있는데 쓱쓱쓱 어 이거 뭐 어렵겠는데 박스가 한번 가고 딱 하고 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박스 안에 들어가야지 어 어 닿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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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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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 뒤에 박스가 따라오네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렇게 하면 돼 형정 자 이번에는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 이번에는 고난이던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에는 이거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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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 이번에는 여기 좋았어 좋았어 뭐야 뭐야 저건 뭐야 이거 거미를 피해서 가자 냉장 아니 주방 청소 안 해요 거미가 있네 이거 거미가 두 줄이 있는데 지금 하나 가고 가고 이거 한 칸씩 가면 되겠다 잠깐씩 가면 아 아 아 아 호잇 자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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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가고 어 다 다 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피 있어 자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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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에는 이거 뭐지 시리얼인가 시리얼 미루야 어 이거 뭐지 건강해지는건가 건강해지는거 이거 뭐지 이건 뭐야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몬스터야 이거 아 징그러워 이거 뭐지 여러분 이건 꿀팁은 자 이거 꿀팁은 이렇게 해서 다 보이게 하는거에요 이런 미루가 있잖아요 위에가 뚫려있는 미루는 이렇게 하면은 길이 다 보여요 보잇 보잇 이렇게 하면 길이 다 보이기 때문에 어 어 벽이 닿으면은 자꾸 이게 시야가 점점 가까이 돼 많이 닿으면 안 돼 아 아 어디경 시리얼 짱 요 요 쪽엔 통인가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 저게 쿠키가 있네 요쪽 시야에서 쿠키가 보여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여기 또 다 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갑시다 레벨 15 쿠키를 밟고 가자 5분에서 쿠키가 간 나오네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 끝에 거를 밟지 않고 그냥 여기 가운데서 가면 되죠 식빵이 나오고 있어 이거 타이밍을 잘 맞춰주세요 어우 Brent 여기 지금 여기 불이 있잖아요 이게 한바퀴 졸고 가는건데 지금 불이 없어졌죠? 자 여기서 불이 짠 없어져요 그러면 한 바퀴를 다시 돌아요 그 다음 한 바퀴를 다시 돈다면 똑같이 가면은 저기서 끝에서 끝에서 비죠? 그러면 저 때 쭉 가면 돼요 일단 식빵을 깨야겠죠? 식빵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가면 됩니다 불은 아까 전에 보셨죠? 얘 구멍이 뚫리면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쪽이 딱 뚫리죠? 한 바퀴 돌아요 이렇게 어 어 어 다왔다 다 괜찮아 이렇게 쭉 가면은 그럼 짜잔 이렇게 붙잡합니다 자 레벨 18이에요 여기에서 레시피를 보고 가야 된대요 자 여긴 여기 밑에랑 위에 있는데 위에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칸에선 첫 번째 원 브라운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여기에서 첫 번째 레드 첫 번째 레드 두 번째 칸에서 두 번째 레드 그리고 그리고 또 거기서 두 번째 그린 그 다음 칸에서 세 번째 그린 그 다음 칸에서 세 번째 와이트 그렇게 가면 되네요 보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브라운 첫 번째 레드 두 번째 레드 두 번째 그린 그리고 세 번째 그린 세 번째 그린 그 다음 여기서 점프 좋았어 좋았어 세 번째 세 번째 오잇 파스타 미트볼을 피해서 가자 오케이 좋았어요 토마토 파스타 하면 오 맛있겠다 오잇 파스타 이렇게 타고 가면은 여기서 미트볼이 떨어지니 타면 잘 맞춰야겠다 자 이거 한 칸에 가죠 이때 뛰어 이때 뛰어 빰 좋았어요 오? 좋았어 우리가 탈출을 했어 오메이징 대나는데 인크레블 좋았어 좋아 오 뭐야 이거 폭주 터뜨려져 대박 이 게임을 플레이해줘서 고마워 알았어 와 깃돌 여러분 지금까지 미친 주방을 탈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 오늘 이슬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는 한 번 하드를 한 번 해볼 거예요 하드는 엄청 어렵겠지 아 이것도 어려운데 어떡해 여러분 그리고 이 게임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꼭 한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서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플레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주셨다면 알아라 구독, 좋아요, 잊지않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시 한 번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여기 과자집이 좋네 바라란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정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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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